여기는 50만 원의 꼼잣돈을 걸고 하는 거고 대결 상대는 바로 시간감각입니다. 시간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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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영인가? 그렇죠. 내쉬 내쉬. 내쉬 내쉬. 우리는 통키포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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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감독님은 불쌍해 1시간을 저러고 있었는데 의미나 상관없지 않을까? 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뒷자리 발표하겠습니다 5초 이게 100분의 1초입니다 자 초단위 발표하겠습니다 23초 59분이나 1시간이나 그게 돼야 돼 59분 23초나 1시간 23초여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9나 0이죠 9나 0 9나 0인데 9, 0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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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 방까지 하면 안 돼요. 저 방까지 하면 안 돼요. 저 방까지 하면 저 카메라 있지 않아요. 비방욕만 30분 한 번. 비방욕만 30분. 송지호. 재배야,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 재배한 거 하나도 보스인데요, 계속. 상표 이런 얘기는. 헐, 헐. 불쌍해. 송지호.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30분이래. 대박인데. 송지호. 맞췄어. 진호 41분이야. 미쳤다. 정확하게 맞추잖아. 오차가 없어. 50분이라고? 50분? 50분이라고. 성공하겠는데? 송지호 대단하다, 진짜. 1, 2, 3, 2. 안 해, 끌. 1, 8, 2. 안 해, 끌. 2, 1.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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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말 믿었으면. 맞았어. 얘가 맞았네. 너 정확히 맞췄어. 맞았어. 섬수초 안 했어야 돼. 룰루랄라 귀신이 맞았어. 룰루랄라 귀신이 맞았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섬수초 안 했으면 맞춘 거네요? 성진수 씨를 믿으셨어야죠. 와, 아깝다. 진짜 아깝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우선 식사들 안 하셨죠? 네.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제작진이 10만 원어치의 배달 음식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요? 진짜로요? 각자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시켜주시면 되는데 10만 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이거는 확실해요. 도날드 여기에서 너겟이 4조각이 2,100원이야. 왜냐하면 내가 어제 와이프 이거를 10만 원 이상이 돼야지 배달이 돼서 10만 원을 딱 맞춰주려고 10만 원 시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게 7,900원이었거든요. 어? 10만 원 있잖아. 7,900원. 제가 7,900원. 어제 시켰어? 네. 4조각이 2,100원. 10만 원이네. 2개에서 10만 원. 룰루 귀신 말이 맞는데 항상 결론은. 룰루랑 난리일라랑. 저거 10개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정확한. 네, 정확한. 제일 정확한. 틀릴 수가 없는. 12세트. 송진우 씨가 시킨. 송진우랑 이진혁까지 포함해야 돼요. 배달 햄버거는? 만 원 정답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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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이다! 쟤는 진짜 맞추는 거 대박이다. 와! 너무 박수부장이니? 아, 대박이다! 그다음에?